시작! 하나, 둘, 자리 잡아! 자리 잡아! 야! 아우 씨! 저녁아, 넌 욕하니까! 해볼게요 다시! 시작! 하나 둘 셋! 시현아 분량 뽑는다. 아! 아! 야 여기서 왜 안 되냐? 아! 분량을 혼자 열심히 한다고! 야 여기서 왜 안 되냐? 지금 코치님 이제 3m 올라가 계신 거예요? 네 일단 아까 일미 한 거 어떤 식으로 입술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선생님 한 바퀴 봤네요. 하나 둘 셋! 와 설태 하고 싶다. 와 설태 하고 싶다. 잡아주니까 다 여유롭게 들어가잖아 그치? 한 번 해봐요 어색 씨. 오빠는 될 것 같아요. 나 꺼내줄! 두 번째 토끼는 한 번 하는 게 하나 둘 셋! 아 아직도 많아서 여기 한 번 해봐요. 하아... 한 번 해봐요. 한명 사장님! 해외! 지훈 씨가 하면 좋겠는데 춤을 해도 돼요 할 거라도 계속 온다고 점프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리듬만 3 2 4 4 4 5 5 5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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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선희 말해도 잘 됐어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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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물이 다 괴물 진짜. 진짜 다이빙 점수처럼 그걸 딱 보고 포인트를 딱 보고 찼어요. 거의 안 되지 뭐 뭐지 나는 도는 게 이해가 안 돼. 땡기고 파이팅 뭐 하나 쉬운 게 없네. 진짜 산넘아 산이에요 산넘아 산. 돌아보래요 그냥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이거 뭐지. 이건 아까 진짜 뭐 지나라. 세게. 어? 도물. 도물. 사진 궁금하다. 파이팅하고 뛰어갖고 모양이 웃긴다. 누가 되게 친 것 같아. 거짓이. 거짓이.